여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하나둘 오시네요, 이제. 아, 이 풍경 너무 좋대. 좋네요. 오늘은 날이 좋아서 해녀분들이 물질을 하시네요. 아까 요즘 해녀분 올라오셔 가지고. 어, 올라오셨다. 아, 저기 저기 해녀분. 저기도 한 분 계시네요, 여기도 한 분. 이런 갈조류들 사이에 뭐 전복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. 아, 그렇죠. 여기서 내려와서 보니까. 진짜 가파르네요. 진짜 저 벼랑 끝에 몰린 형들. 어머머하다. 이 가파르기가. 아, 그런데 잠깐만 보니까. 여기 저 우리 해녀분들 계신 것 같은데. 어, 나오셨네요, 오늘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예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아니, 어머니.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주도에서 오신 것 같은데. 네, 27회 와가지고. 27회? 아, 이제 한 50년 됐어요. 아이고. 50년 됐다고요? 아니, 어머니, 그런데 제주도에 계실 때 어떻게 여기로 오시게 된 거예요?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왔다가 일하고 오셔놔요. 아, 애들 공부시키러 못으로 가야겠다. 아저씨 배타로 가고. 예, 예. 공부시키러 나왔다가 이렇게 오라고 이랬죠. 그러나 제주 가만히 있었으면 부자 될 건데. 부자 될 건데. 아니, 제주도가 좋지. 제주도 좋긴 하죠. 땅값도 얼마나 올랐어. 어. 그럼 친구분들 언니, 동생 꽤 많이 계셨겠어요, 여기에? 내가 그때 당시에 제일 한 20명 중에 막내라 났거든요. 막내인데 이제 그 할머니들이 이제 한 90, 얼쭉 90대 다 중반돼서 돌아가시고. 아. 한 4사람과 3사람 이제 유황병원에 이제 있고 다 돌아가셨다. 아이고, 그러셨네. 세월이 그러니까요. 여기가 바로 제2고향이라고. 제2고향이시네. 제2고향. 제2고향이라고 하시네요. 제2고향. 제3고향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